여기 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부부가 있는데요. 게다가 여기는 하얗게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. 구조되던 당시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. 칠레로 가보겠습니다. 눈 덮인 산 위를 헬리콥터가 날고 있는데요. 쌓인 눈에 걷기 힘겹게 걷는 경찰도 눈에 띕니다. 칠레 경찰이 현지 시각 15일 아타카마 지역의 눈 덮인 산에서 길 잃은 노부부를 구조했습니다. 실종 나흘째 경찰의 도움을 받아 헬리콥터에 오르는 노부부. 이들의 반려견도 함께 구조됐는데요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참만 다행입니다.